빨리 the game 빨리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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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알파카 고기 간거야 레벨업 했다 좋았어 드디어 레벨 9가 됐습니다 여러분 레벨 9가 된 기념으로 뒤통수를 한 번 아우 안 날라갔네 자 이제 냉정하게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초반에는 무조건 소지중량 올리시랍니다 자 소지중량을 최대한 올리시고요 확정 모르고요 이제 돌 캐시고 나무 캐시고 저 광석 캐셔야 됩니다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으면 늦습니다 그리고 신령사슴을 빨리 얻으시는 게 좋고 저 파이오 빨리 얻으셔가지고 파이오는 안고서 총 쏘는 걸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이 신령사슴은 원컵 내주는데 초반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신령사슴 꼭 부리고 가시고 그리고 뭐 몬스터 잡는데 뭐 여러가지 꿀팁이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막 엄청 잘 잡힌다 막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잡을 때 여러분 이제 그 지금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몬스터의 밸런스를 잘 맞추셔가지고 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무 팁 없이 시작해서 이렇게 헤매는데 여러분들은 요 자원부터 조금 잘하시면은 저보다는 덜 헤매시면서 초반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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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